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시계를 차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시계를 보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시계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시계의 이름이 지구종말 시계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그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인류의 종말의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를 표시하는 시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 1970년경에는 한 1시간은 남아있었습니다 지구종말이 최근에 따르면 인류종말, 지구종말까지의 시간을 60초 남았다고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가 종말하고 지구가 종말할 때가 이제 1분 남았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계를 보면 알다시피 1분입니다 이제 60초, 1분만 지나면 이것은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부는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계가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구의 종말 그리고 지구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네 가지 이유로 인류의 종말이 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핵전쟁이 나서 지구가 종말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기후재앙으로 지구는 끝날 수 있다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형병으로 지구는 종말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미국 나사에서도 이 일에 대한 우려성을 갖고 있는데 소행성이 지구를 부딪혀서 지구가 폭발하여서 지구가 종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언제 지구의 종말시계가 60초에서 30초로 가게 되고 아니면 59초로 가게 될지 0으로 가게 될지 현재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구가 종말하는 그때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come again 다시 올 것이다 본문 말씀 3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접하여 두 가지 의미예요 예수님이 곧 십자가를 치시고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제자들을 만나겠다는 그 의미도 있고 장차 내가 너희들 지금은 저 하늘나라로 올라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천국에 간 그대로 다시 오겠다는 재림의 의미도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재림은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다시 오다라는 뜻을 다시 오다라는 뜻을 바클레이 문 유먼 목사는 그의 주석에서 이 성경 구절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오다 에코마이라는 뜻이죠 에코마이라는 단어이죠 뜻은 뭐냐면 미래가 일어날 일을 강조하는 현재 시대라는 뜻입니다 말이 어려워요 그러나 쉽게 설명한다면 반드시 필요 않고 올 거라는 확신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지구의 종말의 시간이 1분이 남았고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제 60초가 남았다 할지라도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인류가 끝난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가 성경에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40일을 같이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감남산 올리브산 중앙은 예루살렘에 가보면 해발 600미터 위에 예루살렘이 거하고 옆에는 감남산 옆에는 시원산이 있습니다 그 감남산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내용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는 모습을 하늘로 보고 있으니까 옆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던 천사들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만 쳐다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너희 가운데서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어디서 그게 나옵니까? 성경에 쓰여있네요 우리 주님은 다시 재림하시고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징조가 나타나는데 지구가 무너져가는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마태복음 24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거기에서 입이 연해오시고 새싹이 나고 싹이 나고 할 때쯤이면 열매가 며칠 날이 멀지 않은 것처럼 재림의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나 예수가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이 오실 징조들은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소리, 소문과 소문이 일어나며 여기저기서 내가 예수라는 적그리스도 일어날 것이며 그리고 기후의 재앙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러한 징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설명하고 과학자들이 설명한다면 지금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이 종말의 모습들은 마치 정확하게 60초 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조금 더 지나면 30초가 되겠죠 조금만 더 지나면 59초가 되겠죠 그러나 이런 종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말의 때가 오면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 간 그대로 너희들을 본 그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재림입니다 다시 제자예요 다시 제자 이말림자죠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맞아요 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우리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합니다 아멘 자, 볼까요? 대산렘의 성서 4장 16, 17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재림하실 때예요 그럼 주님이 오실 그때는요 전 우주적이고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죠 나팔소리가 울려퍼이고 천사장의 소리가 울려퍼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죽으면 현재 천국 중간 천국인 영혼이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 낙원에서 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육신은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 육신은 화장되기도 하고 우리 육신은 땅에서 썩어지기도 하고 우리 육신은 어떨 때는 교통사고로 사지가 찢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에 빠지기도 하여서 성도 중에서도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신은 그렇게 사라졌지만 영혼이 영혼이 영혼 혼 혼 발음이 좀 있어요 soul 영혼이 그 영혼이 낙원에서 중간 천국에서 예수님이 제림하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신다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주님이 오실 그때 안 죽었어요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데 네? 그럼 이 몸으로 가고 싶어요? 이 고장난 몸으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눈 안 보여 아이고 코야 아이고 왜 자꾸 아이고를 넣냐면 다 그렇게 해서 그래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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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그래서 17절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 후에 그래서 17절이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성도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다 믿는 아직 살아있는 우리들은 뭐예요? 주님 오실 때 살아있을 때는요 우리가 올라가서 올라가서 주님의 잔치에 올라가서 그때 우리의 몸이 이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예수의 몸으로 할렐루야 부활한다는 거죠 여러분 최성호 목사가요 이분이 천국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개혁보수 입장의 학자이고 목사님인데 이분이 책을 냈어요 천국 바로 알기라고 이 책에 보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 몸이 화장해도 괜찮고 자 이 화장은 메이크업이 아니에요 화장해도 괜찮고 그리고 땅 속에 넣어가지고 이 몸이 사라져도 괜찮다고 나와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낙원 현재 천국에 있는 성도 영혼이죠 그쵸? 우리가 죽었는데 이 몸을 갖고 우리가 낙원에 가진 않아요 이것이 중간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성도나 그리고 예수님이 제 이름에 있을 때 살아있는 성도나 모두 부활할 것이다 부활의 몸은 지금 이 육체가 새롭게 단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싫어요 이 몸이요 여러분 좋아요 이거 아픈 몸? 좋아요? 너무 자기애가 강하네요 여러분 이 살찐 몸 좋아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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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나도 김종국 몸을 원해요 여러분 근데 이 몸이 아니래요 잘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보존되어 있는 그의 신체 정보를 근거로 하여 신령한 몸으로 더딛게 될 것이다 비록 우리의 몸이 완전히 썩어 분해되고 흙과 먼지가 되어버린다고 해도 우리의 육체적 삶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기억 속에 완벽히 보존되어 있다 그 기억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몸이 호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신령한 몸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 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빨리 주님이 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먹고 있는 약 안 먹어도 되고 우리 어르신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가슴아 이런 일이 없는 육체가 된다는 얘기죠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주님이요 훌륭한 말이네요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를 써야지 맞아요 맞아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낙원에 있는 성도들 영혼만 있는 성도들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지금 낙원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그분들은 예전에 예전에 그 몸이 아니라 할렐루야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영광의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 여자들이 가장 피크일 나이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23살입니다 이 자리에 그런 여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23살 전부 여러분은 이 몸 갖고는 안 돼요 남자는요 남자는요 25세 여기 누가 25세 있습니까 우리는 다 늙어가고 이 몸으로는 절대 천국 가고 싶지 않아요 저도 김종국 몸으로 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도 들어가고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를 믿은 성도들은 낙원에 있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몸도 부활하여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왜요 몸이 부활해야 하지 여러분 맛있는 것도 느끼죠 천국에 갔는데 랍스터 먹는데 그 맛없으면 느끼지도 못하면 나면 안 갈 겁니다 여러분 다 느껴야 합니다 좋은 거 느끼고 먹을 거 느끼고 감각을 다 느끼는 그래서 몸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나중에 예수 그리스가 재림하실 때 그런데 오늘날 한국에는요 예전에 일제시대 예전에 한국전쟁 시대에는 이 재림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점점 경제가 발전하고 그리고 시대가 좋아지면서 성도들도 재림보다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보다는 저 천국보다는 이 땅을 너무 좋아해서 이 땅에서 복받는 설교만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잊지 말으셔야 돼요 재림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재림을 사모하는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재림하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세요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고 나서 그러면 갈 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미래 천국이 준비된다는 거죠 자 보자고요 게시록 21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런 설교 잘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중간 천국 낙원 현재 천국 영혼이 있었던 영혼 소울이 있었던 천국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할 몸이 들어갈 미래 천국을 여신다는 얘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해요 개혁주의 입장에서 종말론을 기록했고 종말론에 관계된 수십 권의 책을 쓴 랜디 알콘의 책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천국은 신자들이 죽으면 가는 곳인 현재 천국 중간 천국 낙원이 있다 영혼이 가는 거죠 육체는 없으니까 또 천국은 미래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 부분을 채성호 목사는 너무도 확실하게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미래 천국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 얘기들을 안 해줘요 그냥 천국 간다고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하고 예수님은 온 우주와 하늘을 합쳐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다 지금의 우주는 장차 물질 원서들이 해체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형될 것이다 그때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하늘로부터 이 새하늘과 새 땅 미래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 우리의 육신은 부활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 곳 미래 천국이 열린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미래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로 믿는 자들은 지옥형벌이 해별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요 또 하나의 재림할 때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바로 상급 심판입니다 성도는 구원 심판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성도는 다 이 심판이 있다는 거죠 자 보자고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온대요 재림이죠 그때 각 사람이란 말은 제자들을 말하고 성도들을 말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상급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성도는 구원 심판은 면제됩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지옥형벌을 행벌을 해결했기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심판은 형벌 심판 지옥 심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화전에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은 뭐해요? 죄에 대한 심판 지옥형벌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도가 받을 심판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재림했죠? 우리의 몸이 부활했죠? 그런 다음에 미래천국이 열렸어요? 그럼 미래천국으로 다 들어가요 선도들이 그런데 하나의 심판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상급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림동서 3장 8절에 각각 자기가 일을 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배우자가 아무리 주를 위해 일을 해도요 배우자가 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상을 옮겨서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일한 걸 받는다는 얘기죠 랜디아 알콘이 이 상급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는 지옥 심판을 받지 않는다 와 목사 아니면 어떻게 미래를 이렇게 잘 알아요 내가 무슨 점쟁입니까? 성경에 쓰여있네요 성경을 근거로 했어요 자 보세요 성도는 그런데 이런 요즘 세상에 이런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성도들이 이런 설교보다 이 땅이 예전보다 보릿고개도 없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에 대한 압재도 없고 공산당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때는 미래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많았어요 그런데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꾸 복 받으려고 하는 게 많아요 계속 봅시다 성도는 지옥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행위에 대한 상급 심판이 있다 이 땅에서 충성되게 예수님을 성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과는 영혼이 무궁히 나타날 것이다 영혼한 재산 영혼한 죄에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상급은 일한대로 일한대로 받고 이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상급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한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음을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를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천국에서 상이 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뭐예요 상급에 크고와 자금이 있다는 얘기예요 계급적 차등이 아니에요 정도의 차등이야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동산이 에버랜드예요 그럼 여러분 에버랜드에 입장하는 거하고 에버랜드에 들어갈 때 자유이용권을 같이 받는 거하고는 누림이 차이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미래천국에 들어가면 가는 거하고 미래천국에 들어가서 자유이용권을 누리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차이가 어디서 나타난대요 충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면 저도 목사님들과 함께 저는 조카다는 게 나쁜다는 게 아니에요 나도 맨날 조카로 다니고 싶어요 만약에 이런 존임을 위해 충성한 것에 대한 차등이 있다면 저도 맨날 영화 재밌더라고요 맨날 영화만 보고 싶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조꾸만 조꾸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조꾸도 필요해요 저렇게 조꾸만 목사님하고 조꾸도 하나도 안 하고 발음이 좀 그렇다 그렇죠 조꾸도 하나도 안 하고 저는 안 좋아해요 조꾸도 원래 그런데 열심히 충성하고 이제 하늘나라 갔어요 근데 똑같이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멸류관을 주고 저 사람 조꾸만 했던 목사님 설교 준비도 안 하고 뺏겨갖고 맨날 하고 편집만 했던 그런 목사님하고 제가 잘한다는 건 아니고요 저처럼 책을 많이 보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자아사찬한 것 같아가지고 똑같이 만약에 상급 준다면요 나 진짜 화날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 설교 뺏겨서 하기 아주 쉽습니다 인터넷에서 짜증게 해가지고요 나 이런 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한 거 하고 그렇게 짜증게 한 목사님하고 똑같이 만약에 상급 준다면요 나 마음 따질 것 같아요 차등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열심히 성가대를 했어요 근데 안에 또 자 주를 위해 봉사를 했는데 중간에 그만둬요 여러분 뭐 그만둔 분들을 보고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니겠다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끝까지 충성을 안 하면 그동안 성가대를 위해서 삼겼던 충성의 상급이 사라져요 왜요 요한 2사에 나오니까 이 말씀 그래서 십자가 멸루간을 끝까지 지키라고 그래요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이 제 이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신령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미래 천국이 열릴 겁니다 그리고 일한 대로 일한 대로 이 땅에서 교회를 삼기고 우리라고 주일날 안 놀러가고 싶겠습니까 우리라고 주일날 안 바쁜 일이 없어요 주일날 안 바쁜 일이 없어요 주일날 바쁜 일이 없어요 우리라고 뭐 친구 만날 일이 왜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 오냐는 거죠 그리고 왜 주일날 이렇게 봉사를 하고 주일날 찬양을 하고 주일날 섬기고 셀 몸을 가고 만약에 나중에 주님이 하늘나라 갔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냥 뭐 대충 기가 있고 대충대충 해도 미래 천국 들어가는데 뭐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충성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충성한 성도님들하고 똑같이 멸루간 주고 똑같이 통치권을 준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보고 주일날 예배 나오라고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가대하고 교회 청소하고 감사행전하고 셀머인 가고 제자 훈련하고 그런 거 안 하라 그럴 겁니다 그냥 놀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기를 원해요 자 에베소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애넣고 그거 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주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나중에 예수 그리스가 재인의 마실 그때 그 일한 대로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상급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외교일을 감당하는 분은 외교관이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그럼 외교관에게 대통령이나 나라가 준 일은 외교일을 한 사명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외교관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넣고 밥먹으러 가고 이거 다 해야 돼요 맞죠? 그런데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대통령이 평가하는 것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넣고 이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준 그 일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하는 걸 다 하셔야 돼요 하지만 우선순위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생명을 걸고 할 시간도 많죠 그런데 왜 우리가 셀모임도 가고 감사행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찬양대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런 식당 봉사도 하고 이거 왜 하냐는 거죠 안 해도 돼요 바쁜 일 많은데 그런데 만약에 외교관이 대통령이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 일을 내려놓고 그 일을 내려놓고 아하 먹으러만 가고 아하 아이스 아메리카노 친구 만나고 청년이 보이지가 않네 남자 만나고 주일날 그냥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하면 뭐예요 외교관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무시하면 나중에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평가할 때 상이 없는 거죠 더치 쉬치는 말합니다 목사님이죠 책에 꿈꾸는 자라는 책에서 말해요 우리는 꿈꾸는 자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이 꿈을 위하여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실현하는 대리자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제림하실 그때 우리는 몸이 부활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할 것이며 미래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 천국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미래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뭐 하십니까? 각자가 일한 대로 예수 그리스가 주신 사면대로 선한 일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상급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선한 일이 뭘까요? 기도서 3장 14전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사람들도 여기 중요한 날이 나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선한 일 좋은 일에 힘쓰는 것을 배우라 그러면 좋은 일 힘쓰는 일이 뭐예요? 열매 있는 삶이에요 그럼 열매 있는 삶이 뭘까요? 전도의 열매 양육의 열매 섬김의 열매 교회를 섬기는 열매 셀모잉 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선한 일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외교관들은요 국가를 위하여 일하다가 국가로 돌아가서 대통령에게 표창창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외교관이 해야 될 일이 그건데 사교클럽 가느라고 너무 바쁘고 그냥 여행 가느라고 너무 바쁘고 우리 주님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게 선한 일이에요 예배의 열매 전도의 열매 제자의 열매 양육의 열매 이 열매 셀모잉 만약에 그런 상급이 없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셀모잉 가지 마세요 교회 뭘로 성깁니까? 식당 봉사 뭘로 하고 식당 봉사하는 사람들은 늘 봉입니까? 저라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학명환 목사가 이분이 죽음에 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죽음의 인문학 죽음에 대하여 삶과 죽음에 대하여 어마어마한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이 학명환 목사님 이 학명환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바로 죽어도 된다 맞잖아요 이미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낙원으로 가죠 바로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실까?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상급 심판대 앞에서 고린도전서에는 후서에는 뭐라 그럽니까? 각 사람이 자기가 일한 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칭찬거리를 만들 기회를 주는 거예요 리곤의 목사님도 말합니다 목적이 끄는 삶에서 이 땅에서의 시간 물질 재능 건강 모두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 맡기신 선물이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사명을 위해 잘 사용했는지를 평가받을 것이다 그에 따라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이게 갭이 있어요 일상생활도 해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라 그래요? 종말이 올 때 노아 때처럼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 놓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합당하지 않다 말이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도 놓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먹기도 하고 다 해야 되죠 그런데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천국은 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집에 애가 태어났어요 장노님 댁에 한이가 태어났어요 한이한테 집 주려고 태어나겠어요? 태어나니까 집이 네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청년님 거잖아요 형정님 거잖아요 장노님이 한이를 태어나게 한 것은 시집가고 장가가게 했으면 태어나게 한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가장 원초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서 영향력 있길 바라고 훌륭하게 예수를 담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한 것은 천국 주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을 주는 거예요 당연히 집이 생긴 거예요 칭찬거리를 만들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모드우스 4장 8절 이제 읽어볼까요? 시작 내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료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도 바울은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했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채찍을 맞고 온몸의 사지가 고통을 받는 이 고통의 몸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미래 천국으로 들어가서 그런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 앞에서 너 정말 수고 많이 했다 주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세를 세우고 그리고 지형을 세우는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이 사모했던 이유는 그 사람에게는 멸류관을 주겠다라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에버랜드에 들어가서 구경만 하는 걸 원합니까 에버랜드에 들어가서 음식도 공짜 영화도 공짜 청룡열차도 공짜 그런데 입장고만 있는 사람들은 못 누려요 그런데 자유이용권을 누구한테 주냐면 에버랜드 삼성의 이건희 씨가 굉장하더구만요 이병철 씨 그 사람 그 사람 이지용 씨가 원하는 일을 너무 잘했더니 삼성맨들한테 자유이용권을 줬어요 들어가서 누리는 거죠 이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천국에 들어갔는데 에버랜드에 들어가서 구경만 하는 거 하고 에버랜드에 들어가서 에버랜드에 들어가서 모자도 공짜인데 구찌고 그런데 박위원 집사는 한 게 없어 가지고 구찌를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어머 부럽네 그런데 영원히 천국에서 명품은 멸류가 아니에요 외교관은 외국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부여한 사명을 갖고 일을 합니다 정부는 일상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우선순위 문제 여기 안 바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바쁘죠 가정의 일도 소중하고 회사 일도 소중하고 사업도 소중하고 공부도 소중해요 최선을 다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선순위를 잡으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가 나를 위해서 구원받게 하신 우선순위는 선한 일이에요 열매맺는 일 사명이에요 리고렘 목사님이 말을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사는 것은 존재의 끝이 아니다 그 외에 영혼하는 것이 있다 영혼 아니고 and eternal life 아니요 아니요 영혼 forever 가만히 있을게요 영혼한 세상이 있다는 게 끝이 없는 세상 지금의 이 삶은 다음 삶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 예를 리고렘 목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이가 뱃속에 열 달이 있다는 거죠 이 열 달의 기간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깥 세상은 열 달보다 더 길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지구라는 곳에서 엄마 뱃속에 있는 10개월을 잇는 것처럼 짧은 생을 산다는 거죠 그 생 동안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장가가고 시집가고 돈 벌고 다 하셔야죠 열심히 하셔야죠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런데 먼저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사명순위 사명의 우선이라는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현재의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면 나는 이제부터 인생을 즐기라고 제안할 것이다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거예요 성정께 와서 너무 많이 내 시간이 없다 나는 교회에 오는 게 위로받으러 왔지 뭘 이렇게 일하러 온 거 아니다 다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다 하셔야죠 그러나 목회자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제 소망은 여러분들이 지금이 아니라 이 엄마 뱃속에 있는 10달이 70년이 되고 80년이 되고 90년이 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삶은 더 10달보다 더 길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나서의 삶은 긴 정도가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삶 속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그거 정도가 아니라 에버랜드에 들어가서 자유의용권을 누리듯이 각자의 상급이 일한 대로 없다면 저는 여러분들 보고 노인대학 사역하라고 말 안 하지 않을 겁니다 셀모이면 뭐하러 오고 셀리도는 뭐하러 하고 훈련은 뭐하러 받고 감생전은 뭐하러 오고 뭐로 합니까 아니 똑같이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갔는데 똑같이 하나님이 다 멸류관 준다면 뭐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김길성 교수는 권성수 교수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천국은 계급적 상급에 차등이 있는 게 아니라 정도와 누림의 차등은 명확히 존재한다 충성의 정도에 따라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성경교의 성도들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격려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의 자리가 있었고 애국의 부하가 있었는데도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이집트의 왕자의 자리보다 나는 애국의 부하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수모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을 더 귀한 부하로 여긴다 왜?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기 때문이라 리골의 말을 더 마무리합시다 현재의 삶이 존재의 전부가 아니다 사명을 위한 삶의 결과는 영원한 상급으로 남을 것이다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천국 가면 저는 에버랜드를 생각할 때마다 늘 천국을 생각해요 천국을 들어가면 에버랜드에 들어간 것처럼 자유회원권 저기 막 퍼레이드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국가꽃도 보고 투일도 보고 장미꽃도 보고 다 봐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크로스를 먹고 있어요 나는 구경만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돈가스를 공짜로 먹고 있어요 나는 구경만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청력열차로 와우 이러는데 나는 재밌겠다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서요 뭐에 따라서 결정이 나요? 각기 일한 대로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지난번에도 실버셀 잠깐 몰렸는데 아유 그냥 주일날만 모이면 되지 목사님 뭐 또 노인대학까지 나와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실버셀 여러분 그런데 실버셀 여러분 노인대학까지 나오면 상이 달라요? 나는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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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지금 뭘 양산하고 있냐면 제자를 양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팬을 양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상이 비성장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면 이상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도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을 본다면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천국에서 자유의 영권을 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멸류관과 통치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내 사명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천국에서 왕도로 타리라 아무나 통치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다음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화 국제도시 본 적 있습니까? 주인공은 황정민 씨죠 한 남자가 일생의 한 남자의 일생을 그렸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주님 앞에 서는 저의 모습이 보였어요 주인공은 한국전쟁 당시 흥남부도에서 아버지와 헤어지죠 그때 아버지가 말을 사지는 이건 이상가족 상봉의 내용이죠 흥남부도가 나오면 더 좋을 텐데 그런데 아버지가 헤어지고 가족 엄마, 막내, 동생에 대하여 이 항정민 씨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는 그 배를 못하니까 항정민 씨에게 아버지가 없으면 이제 네가 가장이니 아버지의 일을 네가 대신해라 라고 헤어져요 평생을 이 항정민 씨가 뭘 위해서 하냐면 이 말 하나 갖고 살아요 엄마를 책임지고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엄마를 책임지고 동생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려고 가정 노력을 다해요 그러다가 베트남 전쟁까지 참여하는데 거기서 다리를 한쪽을 보면 그 사람이 다리 한쪽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후에 평생에 자기 그러면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뭐냐면 바로 아버지가 부탁했던 사명이었어요 다 지켰는데 하나를 못 지켰어요 그게 뭐냐면 동생 막순이를 흥남부대에서 잃어버린 거죠 막순이를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는 없고 다리 한쪽은 없고 이런 상황에서 당시에 누가 이 사람을 이 노래 있잖아요 이상가족 찾기 그때 이상가족 찾기에서 우리 막순이는 뭐에 점이 있어요 막순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몇 번을 찾아도 허탱을 치는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막순이를 찾아요 그리고 영화에 나이가 들고 마지막 장면이 나와요 모든 어머니 막순이까지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해요 장면이 그리고 나서 항정민 씨가 그 나이 먹은 항정민 씨가 건너방에 혼자 와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혼잣말을 해요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를 하면서 저 이만하면 잘 살았죠 제가 아버지 잃어버렸던 막순이 찾았어요 아버지 막순이 제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저에게 부탁했던 그 분부 약속 얼마나 잘 지킨지 아십니까 저는 이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아버지 저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 말씀 시키려고 하는 게 영화의 장면에 이게 나옵니다 그 말을 했을 때 돌아가셨던 아버지가 영화의 장면이죠 환상 중에 나타나 항정민 씨를 안아줘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을 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나도 너가 너무 보고 싶었단다 그게 영화의 마지막 장면 저는 이 영화의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성부의 삶을 생각해봤고 저의 삶을 생각해봤어요 저는 여러분 영혼구원을 위해 수구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침없이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거 저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 송정교의 성도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요 나중에 저 하늘나라 가서 미래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제 손을 잡고 듣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요 목사님 덕분에 목사님 덕분에 제가 천국에서 천국만 들어간 게 아니라 제가 멸관을 받았고 상금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땅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모지러워요 지금 왜 훈련을 안 받습니까 왜 복음을 위해 살지 않습니까 왜 왜 바르게 가지 않습니까 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차롄 얘기들을 저는 해요 저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말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 이렇게 훈련도 많이 안 받고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뭐 감사 미션이라고 했던 것도 안 하고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전도도 뭐 1년에 한두 번도 안 하고 그러는데 왜 우리들만은 이렇게 해요 이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영원한 나라에서 여러분 누려야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때 좀 너무 하셨어요 왜요 그때 목사님 좀 봐주시지 너무 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안 봐주기 너무 잘했어요 제자 훈련하라는 거 너무 잘했어요 셀모임 가라는 거 너무 잘했어요 노인대학 나고라는 거 너무 잘했어요 그거 덕분에 일한 대로 상을 받고 있네요 천국의 선수는 하나님께 이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이 말하면 열심히 잘 살았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목해 벌써 18년이 넘었잖아요 생명 걸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더 큰 교회가 갖고 더 열심히 성과도 많이 나죠 그런데 그게 중요합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평가를 누가 하시는데 다음 주 설계가 나오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돈이 많이 있는 교회냐 규모가 있는 교회를 평가하지 않아요 본질을 잡은 거죠 하나님 저 이만하면 잘 살았죠 하나님이 저에게 부탁하신 비전 예수님의 목표 잃어버린 영혼 막순이 찾았어요 제가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잃어버린 막순이 영이 찾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려고 해산하는 수고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 진짜 성도들한테 인기 없었어요 잘 안 놀게 해준다고 그럼 예수님도 인기 없어야죠 그런데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너무 그랬는데 하나님 저도 힘들었어요 저도 인간이 나 안 힘들겠습니까 다음 주부터는 토요일 날 제자훈련이 7시 반 10시 반 3시 20분이에요 토요일 날 누가 세 번 제자훈련을 합니까 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성도들이 변화되고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 대형교회가 뭐 3천명 된다는데 그 3천명 중에서 상급받을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오 할렐루야 다 명품 멜로가 다 쓰고 있어요 셀머님도 가고 너무 잘하고 있고 토요일 날이면 하기도 싫은데 안 그렇지만 교회 수리하고 남자 집사인자 얼굴도 쭉 봤는데 어떨 때는 잘못 걸렸다 뭐 이런 얼굴도 봤어요 고마워해야 돼요 저한테요 상을 쌓는 일이에요 버려지마 한 명도 남자분들이 아멘 안 하잖아요 괜찮아요 나는 여기서 인기 없어요 천국 가서 저를 보고 여러분 두 손 붙잡고 고맙다는 얘기 할 겁니다 상이 없이 주님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안아주면서 이 말만 해준다면 저는 그것으로 감사할 것 같아요 수고했다 내 종아 나도 네가 너무 보고 싶었다 참 열심히 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메티올리는 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이어야 한다 매일 장가가고 시집가고 돈 벌고 애 넣고 다 해야죠 그런데 주님이 나중에 심판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셀모임은 비전 선지의 장소다 셀모임 가라 감사 미션이라 교회 섬기는 자리에 먼저 나와라 예배의 생명을 걸어라 지금 같이 사는 그 남자 여자 천국 가잖아요 장노님 이성숙 권사님 천국 가서 만날 거거든요 그런데 어떡할 거예요 장가도 시집도 안 가요 거기는요 장노님의 첫사랑도 거기 다 계셔요 그러면 서로 이성숙 권사님 어디 계세요 이성숙 권사님 없네 이성숙 권사님이 장노님 저 첫사랑이랑 무슨 사이에 이런 거 없어요 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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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원수 저 시어머니 예수 믿는데 천국에서 보기 싫은데 그런 것도 없어요 천국감은 그게 다 풀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미래 천국에서 성공하시길 참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억장이 무너질 때가 언제냐면 성도들이 제 마음을 이 마음을 몰라줄 때예요 저는 여러분들은 미래를 성공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너무해요 나는 속으로 희열을 느껴요 잘하고 있다 잔양 부릅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을 보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십시오 주님 주님 오실날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 수고했다는 말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에게 칭찬받고 상급받아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이 인생의 마지막 날같이 재림을 사모하며 나에게 풍부하신 선한 일 열매 맺는 일 제자가 되고 양육을 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셀모임에 가고 이 모든 일이 귀찮아 보이고 중요하지 않게 보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본다면 영원한 나라에 상급 준비하는 일임을 기억하고 각자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고 기억하고 천국에서 성공할 준비를 이 땅에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잘하고 있사오니 힘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